시사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제주민회총회 김동연 이사장 두 분을 모시고 고견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4일이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49제를 만든 날이었었고 전국의 교사들이 공교육 정상화 또 교권 회복을 위한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포를 냈습니다.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고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사실 조직적인 움직임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만큼 이걸 기획을 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 알려나가는 방법이나 과정이 우리 플래시몹이라는 얘기잖아요. 플래시몹에 가까울 만큼 어떤 층이 주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게 더 의미가 있고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메시지를 읽어야 된다. 교사 전국적으로 50만인가? 이 정도 이렇게 되는데 30만 가까이 모였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교사분들이 다 참여를 하신 건데 그만큼 교육 현장 일선에서 느끼는 위기감이 크다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불을 지는 건 교육부의 태도였다고 봐요. 사실 이번에 교사들이 모이겠다고 했을 때 교육부에서는 집단 행동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를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원단체들은 다 연가를 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집회에 참가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거 징계하겠다고 처음에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어제는 엊그제인가 나온 뉴스는 보니까 징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 나와서 이건 왜 이렇게 혼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교사들의 요구에 상당히 유기감을 느낀 거죠. 모든 사람이 연가를 내서 이번에처럼 공교육 멈춤의 날. 사실은 공교육은 멈춤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멈춤의 날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만큼 교사들이 그동안 억눌려왔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기회 그러한 점에 사람들의 초점을 더 받기 위해서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교육이 멈추면 우선 안 된다는 점 그것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그런 입장을 밝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징계를 할 만한 사안이냐를 판단할 때는 그러한 행위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방법이 과연 폭력적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처음부터 징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은 그건 좀 성급하고 적절하지 않았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를 했잖아요. 소통 문제 관련해서 소통 채널을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악성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조금 논란이 됐던 부분이 교장 포함 5명 내외의 교무 행정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원 대응팀을 구성해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교사에게 민원이 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로 반발이 나왔던 게 교육 공무직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랫돌 빼서 윗돌을 갖다가 그어버린다는 그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인터뷰해 보니까 좀 거친 표현이지만 우리를 욕받이로 쓰려고 하느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정말로 우리가 문제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을 선정을 해서 사람들한테 공개를 할 때 극단적인 케이스만 공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케이스만. 예를 들어서 서희초등학교만이 아니라 다른 교권 침해와 관련된 케이스도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는 이미 우리 법체계에서 다 처벌이 가능해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늘 접할 수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은 경계지대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경계지대에 있는 각종 학부모들의 민원이나 고사의 고충이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들을 유형별로 분석을 해봐야 그래야 어떤 인력들을 여기에 투입을 했을 때 그런 민원고충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인지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교육부에서 나온 대책이라는 것이 지금 너무나 여론이 몰려가다 보니 급하게 나온. 맞습니다. 급하게 나왔다는 것에서 사실은 교육부는 모든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돼요. 지금 학교에서 극단적 케이스를 말씀하셨는데 되게 웃긴 게 웃기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런 극단적 케이스가 일상화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1%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거의 일상화된. 이게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전체에 특히 우리 지금 일상학교 현장에서의 이게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만 대단히 보편적인 일이 돼버렸어요. 김동연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극단적인 게 일상화됐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굉장히 지금 뭔가 이상하다. 누구나 다 뭔가 이건 아닌데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겁니다. 카이스트 나온지도 알게 됐어요. 좀 희한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우리 9.11 테러가 나고 난 다음 미국에서 그 대응을 수립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1년 8개월 정도 걸려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와 그거에 대한 행정적인 뒷받침 또 국민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입법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지금 교육부가 이렇게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들을 하는, 이런 제도를 발표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여기서 끝난 것처럼, 이걸 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도 방침이 나왔습니다. 내용들이 학교에 녹음 가능 전화기, 그다음에 학부모 민원상담실 설치하고 교사 안심번호를 전면 도입한다. 교사들에 대한 소송과 의료지원 확대, 그러니까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여태까지는 교사들 개개인이 다 떠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소송비를 우선 지원하겠다. 이게 아마 한 500만 원 한도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정신건강치료비나 약재비, 이건 한 1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본인의 재량 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했다고 했는데 일단 변호사님께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소송비 우선 지원 한 500만 원 정도 해주는 것들, 치료비 약재비 100만 원 정도 해주는 것들이 그래도 좀 도움이 많이 될까요? 저는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도 더 효율적이 되려면요. 우리가 이제 선생님 관련되니까 교육청 관련으로 나오는 것인데 교육청에서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있어요. 변호사, 그게 근데 어렵다고 얘기는 하던데 그거는 어렵다는 거는 우리 흔히 말하는 공무원 정원, 정원과의 관련된 얘기고 정원도 있고요. 거기 이제 비용 문제가 좀 그 비용이 1인당 500만 원 지원하는 것하고 비교하면 절대 비싸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일단 여야와 정부, 초등교육법, 교원지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교권회복사법 처리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고 21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혹시나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된 취지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 이쪽에 쏠렸던 관심 때문에 개정이 되면 원래 취지를 좀 잃어버려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혹시 국회 내의 이견은 없을까 제가 볼 때는 아동학대의 어떤 범위를 면책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게 좀 궁금했는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면책 범위를 넓혀버리면 피해를 입는, 당장 피해를 입는 경우도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있고 그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급하게 법률적인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아까 말하자면 당장의 어떤 급한 부를 끄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제도적인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게 됐는데 그만큼 우리 사회에 줬던 충격이 굉장히 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공감하겠지만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인 거잖아요. 우리 사회가 좀 한 번 더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바로 잡아가는 그런 계기로 삼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사전망대 김동연 박사 그리고 부상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